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랄까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고 싶으면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이 담겨있는 그런 사연 가져왔습니다. 한번 봅시다. 제목 제가요 비록 동생이랑 안 친하지만 이 결혼만큼은 반드시 맞고 싶거든요. 어? 니가 뭔데요? 뭔데? 너 뭐 돼? 어? 아니 그걸 몰랐음으로요? 저는 얘 누나입니다. 누나. 원지 남동생이 데려온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제목처럼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한 명 데려왔고 참고로 부모님은 못 봤어요 아직. 우선 누나인 저한테만 살짝 소개를 해준 겁니다. 솔직히 어우 이 아가씨 마음에 안 들거든요. 그래서 반대를 하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엔 어떤지 그게 먼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써봐요. 일단 동생이랑 저는 나이차가 좀 많이 납니다. 막 그래서 그런건지 지금은 물론이고 어릴 때부터 막 되게 살갑거나 친하거나 그런게 없었어요. 물론 저희집 스타일이 화목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하죠? 다들 자기 일, 자기 인생은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주의다 보니까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크게 개입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. 약간 개인주의다 뭐 이런거죠. 여하튼 저희 동생 공부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고요. 지금은 전문직에서 종사를 하고 있으며 대신 자리를 좀 늦게 잡았어요. 그런 탓에 현재 모은 돈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참고로 저희 부모님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1억을 지원해줬고 동생에겐 전세자금을 포함해가지고 약 3억정도 해줄 것 같아요. 뭐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결혼할 여자라며 누나인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이 여자 나이는 서른하나 서울중의권대학을 졸업했고 지금 현재 모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외모는 평범해 보였어요. 대신 성격은 밝고 뭐 썩썩한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. 뭐 눈치를 보니까 동생도 이 아가씨의 그런 점을 좋아하는 느낌이 들었고 뭐 사실 저도 이 아가씨 첫인상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. 하지만 이 여자 집안이 좀 이래저래 많이 신경쓰입니다. 2녀 중에 장녀고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경비일을 하고 엄마는 식당일을 하고 있다는데 뭐 집에 빚은 없고 경기도에 작은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식에게 손벌리는 타입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이 그렇다는 거지. 어? 이러다 나중에 나이 더 들면 자식들이 책임질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니야. 안 그래요? 특히 집안 분위기가 되게 화목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힘들면 자식들이 외면하겠어요? 힘들 거 아니야. 안 그래요? 그리고 그런 반면에 저희 집은 그래요. 부모님 두 분 모두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고 연금 잘 나옵니다. 거기다 서울 중심부에 자가가 한 채 있고요.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. 뭐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뭐 걱정은 없다 이거죠. 또 제가 아까 이 아가씨 첫인상은 괜찮았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제 동생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이게 너무 아쉬워요. 학벌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또 집안도 그렇고 심지어 외모조차도 그래요. 객관적으로 봐도 제 동생이 더 잘났다고 봅니다. 제가 누나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. 물론 그렇다고 이 아가씨한테 단점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. 일단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서 이 여자에 대해 들은 말이 있는데 굉장히 진국이고 야무지다. 속이 깊다.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요. 또 집안이 여유롭지 않아서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하영 지원한 거고 만약 집안 지원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고스펙도 충분히 쌓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하긴 뭐 똑똑해 보이긴 했어요. 그래서 사람 자체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집안 차이가 꽤 크니까 누나로서 마음이 싹 편하지가 않더라 이겁니다. 특히 저희 엄마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중이세요. 아직 두 사람이 만나지 보진 못했는데 제가 이를 이렇더라 라고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좀 알죠. 아이고 엄마는 본인이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선자리를 좀 마련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러면서 엄마 본인 대신 제가 동생한테 그 이야기를 좀 꺼내봐라 이러고 계세요. 뭐 동생이 아직 부모님한테 그 아가씨를 보여준 건 아니지만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 보이더라고요. 실제로 내년 중으로 꼭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얘가 평소 헛소리를 절대 안 해요. 그런 성격이라 더더욱 맞는 것 같아요.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하고 다른 여자를 좀 더 만나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엄마 생각을 떠나서 누나인 제가 봤을 때 동생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래요. 그냥 성격이 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대로 허락을 하기엔 제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. 댓글 1번 뭐요? 허락? 지금 허락이라고 했어? 아니 니가 뭔데 허락을 하니만이 개소리야? 데뷔 마마라도 되는 거야? 그게 아니면 동생 열심히 공부할 때 뒷바라지라도 해준 거야 뭐야? 이거 진짜 웃기는 여자네? 어? 2번 아니 본인 입으로 별로 안 친한 사이라고 했으면서 그런 아줌마가 도대체 무슨 수로 반대를 할 건데요? 동생이 잘도 오케이 하고 헤어지겠다. 어이구 가짜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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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그래 잘한다 잘해 너 같은 게 있으니까 여기 결실진이 활성화되는 거고 우리도 이렇게 좋은 구경하는 거지 뭐 진짜 고맙구만 근데 말이야 그냥 그 여물고 있으면 안 되나? 아니 동생을 평생 니가 대신 데리고 살 거야? 어쩔 거야? 어? 4번 아니 왜 솔직하질 못해요? 너는 1억 주고 동생은 3억씩이나 준다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? 안 그래?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편이라도 들어줄 텐데 걔 음침하고 음흉하게 끝까지 착한 척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들 욕을 하는 거지 끌 끌 끌 끌 5번 뭐야 이거? 아니 지가 동생을 끼고 살 것도 아니면서 꼴랑 지 마음이 안 든다고 일단 똥그릇 싸지르고 있네? 동생 본인이 좋다는 여자를 니가 뭔 자격으로 그렇게 놔대요? 너 뭐 됩니까? 6번 그래 부디 끝? 그래 부디 꼭 끝까지 반대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니가 원하는 명문대 출신에 니네 집보다 훨씬 부자고 잘 사는 집 여자를 올키로 맞아가지고 싸가지 없는 너랑 니네 엄마 평생 무시나 당하고 살길 바란다 끌 끌 7번 솔직히 내용만 보면 이 결혼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내 동생이라면 나도 분명 반대를 했을 거라고 그런데 뭔가 그지 같음이 느껴져 아 도대체 이 불편한 게 뭘까? 이거 뭐야? 디딜글 교묘하게 상대를 후려치는 특유의 화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허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그지 같고 끌 끌 끌 8번 솔직히 저런 여자 집에 들어와도 아무 소용 없어요 분명히 잘 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도 반대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그냥 연 끊어버리세요 9번 솔직히 이거 저라 해도 달갑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님 동생 평생 공부만 하고 연애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? 이거 강제로 엎어버리면 네 동생 평생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신중하길 바랍니다 10번 상양혼을 노리는 자와 그걸 막으려는 자 야 가슴이 웅장하구만 솔직히 까놓고 말을 해서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고 또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다 이런 논제를 깔고 들어가자는 말이죠 충분히 마음이 안 들고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 뭐라고 하죠?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특유의 특유의 그런 불편한 골짜기가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콕 집어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그래도 누나고 동생이 저런 여자와 결혼하는 게 마음이 안 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아마 편을 많이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?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내가 허락을 안 할 거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반발심이 생기지 안 그렇습니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